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어 그냥 먹으면 못먹습니다 이거 떼버서 떼버 죽습니다 떼버 죽어 이것을 이제 그 탈삽을 시키면 단감보다 더 단 감이 됩니다 진짜 단 감 애들 간식거리 이제 감 탈삽해서 간식거리 단감으로 먹이려고 따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삭힌감 이래서 삭힌감 요건 둥시고 둥시는 뭐 씨가 좀 있고 아 좀 좀 단맛이 좀 덜 하죠 덜하고 이제 요게 이제 고종시 고종시인데 이게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요거 둥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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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로 따지 큰 거로 에 둥시 으 오 요 크네요 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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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자 으 요거 이거 따가지고 뭐 꽃감도 하고 아 꽃감도 하고 어 장갑 끼고 으 간말랭이도 하고 탈삭해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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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 는 충분해야지 되지 씻는게 맛있지 어우 나 여기 있지 아 요건 규장이 규장이 오오오오오오오 나무가 부러지고 쬐질 정도로 감이 달렸습니다 이게 어우 이거 봐 이거 지금 뭐 전부 약치라 하는데 풀약을 치라 하는데 풀약치면 이게 다 감으로 다 빨아올리기 때문에 약 안치고 이렇게 키웁니다 이게 이제 뭐 생감으로도 팔고 이거 간말랭이도 하고 탈삽해가지고 그러니까 삭히죠 삭힌감으로 생으로도 먹고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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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한나무 그러니까 이건 나무가 나무가 넘어지려고 하잖아 나무가 넘어지면 넘어졌지 감은 꼭 귤 같잖아 귤 나무가 넘어지면 넘어졌지 많이 넘어졌네 이게 하나 요요요 조그만한 나무가 아유 이 새끼들 멕이 살리려고 이따가 아유 내가 욕심로 가야했다 이거 부러졌어 쟤 다위야 다위 이때로 놔두면 이거 내일 내일 따야지 저기도 막 나무가지 꺾어지고 막 대단히 많이 달립니다 대단히 많이 달려 이야 둥시인데 둥시 내가 작년에 위에 윗대가리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아버지가 윗대가리 자르면 감 한개도 안달린다고 그랬는데 뭐 감이 엄청나게 달린네요 이러도 아따 와 저기도 막 즐긴다 즐긴 이거 봐야해 봐야해 이게 꼭 멀리서 보면 귤나무겠죠 귤 와 많이 달리 있다 많이 달리 있어 응 아 아 아 아